드셔보세요. 그래도 왔으니까 안 매워보여. 진짜 안 매워보여 아삭이 꼬치지 그렇게 커가지고 이게 맵다고? 어 그치 과피가 이렇게 두꺼운건데 맵다고? 아삭이 꼬치라니까? 편하게 먹으라니까? 그렇지. 한입 크게 베어물어야지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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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왔어 왔어 우와 왜그래 오 뭐야 이거? 잠깐만 내가 최양사로 꼬치 잘 먹거든? 와 잠깐만 아 매워 아삭이라니까 큰 고추가 뭐가 맵겠냐고 작은 고추가 맵지 와 진짜 맵다 이거 와 이거 히트장이다 히트장 그래서 나는 이게 크고 맵고 하니까 키에서 불성맹이 하자고 아 잠깐만 아 채영국이 더 매운거 같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정도였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고추가루 엄청나q 고와 코어 앞에 봐 아 아 안 매워? 아우 좋겠네 아우 할렐루야 아우 안녕하세요 삼촌 아 배림 먹었어